포텔 걸 도착했어요. 우리는 이제 포텔 걸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비가 계속 내리네. 노아 잠들고 있어? 계속 차면 어떡해. 이따가 밤에 못 차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되네요. 노아는 못 차면 저도 못 차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노아도 방금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일단 들어가자. 네, 들어갑시다. 노아 첫 여행이네. 첫 호텔? 첫 여행인데 뭐에 왔네? 어, 부산 가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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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 마사지 해줄까? 땡땅땅땅 춥고링 우와 고생했어 로아도 당신도 고생했어 오빠 고생했지 오빠 이렇게 오르동안 운전했어 엄청 고생했지 고생했다 고생했어 치즈가 좋아 때는 오늘 밤에 당신 침대가 해주세요 앙에 라면 안녕 안녕 오빠 어때? 마음에 들어? 어 좋아 누구 덕분에 여기 왔어? 아 이거는 저의 사랑스러운 와이프 덕분에 설명하시죠? 여기는 린다가 임신했을 때 이벤트에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두 명을 뽑는데 거기에 이제 린다가 당첨이 돼서 저희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린다 덕분에 로아와 제가 멋진 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 콜린다 짱 아이고 로아도 좋아 로아 엄마 덕분에 이런 좋은 호텔 가볼 수 있었어 얼마나 좋아 그치? 얼마나 좋아 여러분한테 한번 우리 당첨됐던 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화장실 있어요 안녕 안녕 문 닫을 수 있어 데뷔 볼 때 냄새 안 나도록 여기는 샤워 없이 샤워랑 욕조 여기 TV 있고 우리 집인데 오빠가 지금 로아랑 여기 있어요 소파 하나이고 작은 거 그리고 지금 야경 에이 에이 여기에 계낙찜이 남았어요 계낙찜 간장게장 밥에 얹어서 김에 싸먹어 소스날리 반 Patreon 사중 잔 으아아아악 저희는 야 이런 비싼 식당 가서 출근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하고 지금 로아가 계속 거기 식당에서 울고 난리쳐가지고 둘 다 먹지도 못하고 로아 달래다가 결국 안 달래져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호텔로 가고 있어요 부산에서의 첫 식사는 실패 우리 강릉 갔을 때 그때는 다리 다쳐가지고서는 바다 못 들어갔어 근데 지금은 애기 있어서 또 바다 못 들어가 아니 바다 못 들어온 거 아니야 애기 때문에 가지 못해 엄마의 운명 멀리에서만 지켜보는 거야 저 다야 즐길 수 있는 시간들 다 이제 없어 그건 원래 우리였어 커플 패딩 입으면서 같이 야경을 받아보면서 그건 원래 우리였어 슬슬 12시 30분 노아가 겨우 잠들었어요 힘든 하루였습니다 진짜 우리 린다 바닥에다가 밥을 줬네 팝콘 밥을 바닥이 배고파 보였어? 어휴 야 진짜 여보 고축업 나 स 우리 로아는 분유에 치유하고 있어요 다행히 호텔에 이렇게 젖병 소독할 수 있는 유팡 제품이 구형이지만 옛날 유팡 제품이 있어서 그래도 잘 썼습니다 분유에 치유하셨는데 왜 또 깨셨어 좋아 이제 한숨 주무세요 귀엽게 입고 로아가 자고 있군요 이제 체크아웃인데 지금 어디가? 오리밥 먹으러 가요 하숨이 아는 것이 없는데 하숨이 아는 것이 없는데 다 숨이 안 있었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